네 피페리사이드 오늘은 2남 미디어 아티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 반갑습니다. 지난 9월이었죠. 세계 각국 예술가들과 함께 경주 국제 레지던시 아트페스타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. 어떤 작품을 제작하셨습니까? 레지던시 프로그램였는데요. 세계 각국의 작가들하고 같이 레전드 씨 참여를 했고요. 경주라고 하는 곳에서 경주의 유물과 또 저희가 통화라고 해서 화합, 평화, 그게 요즘 쉬지 않습니까? 그래서 평화라는 주제로 작가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풀어내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. 그래서 다른 나라 작가들하고 같이 경주에서 황룡사지 9층 목탑이 있습니다. 그 목탑을 주제로 또 그런 전시를 가졌습니다. 저는 이제 경주의 유물과 서양의 유물을 미디어와트로 풀어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. 광주 비앤날레 개막식에서도 미디어 작품을 선보이셨는데요. 소감과 현장 반응은 어땠나요? 글쎄요. 강주 비앤날레 개막식 날 비가 왔습니다. 비가 왔는데 그래도 끝까지 관람객들이 남아서 보셨고 사실 비앤날레 자체가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개막식과 달리 이번 개막식에는 미디어으로 풀어내는 그런 개막식이었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면들 또 그런 오셨던 분들이 기존과 다른 개막식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. 미디어 아트 작품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? 지금 광주 비앤날레 1층 로비에 제 작품이 개막식 작품을 정리한 그런 작품을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또 이번에 영국 런던에서 개인전이 열렸다고 들었는데요. 어떤 전시였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. 미디어 아트 자체가 매체를 활용한 작품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했던 8작품을 지금 전시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서 보여지는 레 애니메이터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어떤 미디어 환경에서 조작된 거죠. 그 조작된 이미지가 관람자들이 어떻게 보여질까 이런 컨셉으로 전시를 갖고 있습니다. 네. 영국에서 또 하시느라 영국 왔다 갔다 또 하신 거죠? 아니 제 작품만 보냈습니다. 작품만 보내셨습니까? 지난달부터 또 중국 상해에서 열린 그룹전에도 참여하셨는데요. 어떤 작품 출품하셨는지? 상해의 현대미술관이죠. 상하의 모카라고 하는데 그 미술관에서 템플 만달라라고 하는 어떤 동양의 어떤 정신세계 그 세계를 담은 작품 그리고 세양의 정신세계 그런 현대의 기술이 발달한 시대의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그런 점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 미디어 아트보다는 이번에 조각을 출품했고요. 그 조각은 이제 저는 이제 미켈란젤로 피에타를 지에서 간 작품을 출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세양의 정신,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표혈을 했습니다. 서양의 정신을 이제 중국 상해에서 어떠했나요? 반응들이 좀 괜찮았나요? 전시가 굉장히 새로운 전시였고요. 미술관 자체가 굉장히 현대적인 미술관입니다. 그래서 그 공간에서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정신이 설치됐고요. AI 기술이 접목된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과거의 동양의 정신과 융합돼서 새로운 전시였다고 생각합니다. 서양의 기술과 이제 동양의 정신이 합작된 그런 작품이었군요. 또 이 밖에도 중국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또 어떤 활동이 이어졌나요? 중국과는 굉장히 오랜 기간 전시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. 798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인점도 가졌었고 또 최은조라는 도시에서 미디아트 공연도 했었고요. 그리고 정조, 청두라는 곳에서 피엔날레도 했었고요. 그런 중국은 가깝기도 하지만 또 문화적으로 현대미술이 80년대 이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곳이어서 그곳에서 이제 예전시를 갖게 됐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해외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. 이렇게 해외 활동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. 글쎄요. 이제 제각의 어떤 창작 세계를 펼쳐가기도 하지만 그 창작을 통해서 사실 또 배우기도 합니다. 그 현장에서 또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창작을 하는지 또 그 전시 이외에 또 그 도시의 문화랄지 또 그런 현대미술을 어떻게 흐르는지 또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계속 쉼 없이 비엔날레 또 런던 전시 또 상해 전시 굉장히 바쁘시게 달려오고 계시는데요.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. 글쎄요. 이제 작가는 사실은 이제 특별한 어떤 창작하는 시간보다는 삶 자체가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. 삶 자체가 어떤 예술의 연속이고 그게 뿌리를 석일 수는 없고 내가 지내온 과정에서 현재의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영감은 늘 이렇게 삶 속에서? 그렇습니다. 영감은 항상 삶 속에서 얻고 계시는군요. 또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의 고향인 웨이난 씨를 주제로 한 홍보 영상을 만드셨는데요. 어떤 감회를 가지셨나요? 글쎄요. 저 개인적으로 2년 전 벌써 제작했던 게 2년 전 일인데요. 그 웨이난이라고 하는 곳이 저는 시안이 고향인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시안에서 더 들어가면 웨이난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시 홍보 영상 의뢰가 와서 저는 참 놀랐습니다.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 작가들도 많이 있는데 저에게 의뢰가 와서 굉장히 한 달 동안 거기 현재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의 어떤 웨이난이라고 하는 도시의 어떤 문명의 시작이 황화하고 또 연결되어 있고 또 그런 종이가 최초로 만들어졌고 이런 문명의 어떤 시작점부터의 시작에서 그런 문화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중국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그래서 시 홍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. 국내에서는 2019 광주 수영선수권대회 관련한 전시도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. 그때 보여주실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? 이 전시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전시이지만 미디아트 메세나운동의 어떤 전시 프로그램입니다.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제가 이 지역에서 청장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열리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컨셉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. 그래서 광주시청 로비에서 16일부터 열리게 돼 있습니다. 이제 끝으로 미디어아티스트로서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할 말씀해 주시죠. 저는 이제 고향은 담양이지만 광주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고 요즘에 뿌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자라고 태어나고 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서 어떤 창작을 할 것인가. 어떤 미디아트를 만들 것인가. 그래서 결국 광주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된 것, 또 우리 광주의 어떤 장소, 이런 뿌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세계 무대에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인환 미디어아티스트였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